네? 그런 낙천적인 게 좋다고? 야... 야... 근데 왜 갑자기 방... 녹화를 하고 난리야 이거 카메라 부숴버리겠다 엄마 개빡쳤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야 돈 있다고 날 오케이 속 물어버렸네 음오 매니와 함께 탈 것을 준비해라 내 탈 것이 있지 요고 안녕 개똥차야 자 매니와 함께 파메이원의 아지트를 가서 걔네들을 족치면 된다고 왠지 그런 느낌이예요 땡 본네트 내가 얼마나 쳐박았길래 본네트가 까이냐 좋아 얘네 쫓아가면 되는 거야? 나 이거 제일 귀찮은데 미안해 미안해 쟤 눈치챈 것 같은데 쟤 속도 냈잖아 다행히 안 들켰나 보네 다행히 안 들켰나 보네 나 이게 제일 싫어 키보드로 하면 속도 조절이 안 된단 말이야 벌써 조만치 갔네 좋아 파란불이야 가 가 가 빨리 가 자 여러분들 이 빨간불에도 우회전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저 빨간불이라고 멈춰있으면은 그 사람은 바보인겁니다 우회전은 가능해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어도 우회전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왜? 우회전 차량은 그냥 가는거니까 신호 안받아요 그냥 좆차를 쫓아갔어 야 뭔 갑자기 그거 같애 토르 전둥의 신 뭐 이런거처럼 방금 그런거 아뇨? 쟤 왜 저런다니? 왜 이렇게 밀어붙여? 아 빨간불이여 얘 직진하려나보다 직진하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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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좋아 좋아 아 아니 이렇게 돌거면은 빨간불이어도 된다니까 저 차는 백탑 바보입니다 빨간불이어도 가도 돼요 왜? 이건 게임이니까 신호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총 쏘서라도 뭘 빨리 보내고 싶은데 와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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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드럽게 늦게 가네 날 떼어놓으려는 심산인가 보군 아저씨 우회전은 가능하다니까 미국이랑 한국이랑 다른가? 네 안녕하세요 아휴 방금 뭔가 통하고 박았는 쟤는 차를 왜 이렇게 박아 댄다니야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미행하는게 제일 싫어 앞차가 약간 빠가지짓을 하면 나도 빠가지짓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왠지 다 온 것 같애 다 왔다 걷는게 그냥 나는 존나 간지라는 놈이야 하면서 그런 것 같애 네 이거 오랜만이죠? 저도 오랜만이에요 내 차는 존나 연기나는데 엥? 저기요 그 재차장 야 얘 텔레포트 했는데? 어디로 갔대? 판매원이 창구에 들어갔다 문에 자물쇠가 걸려있다 음 여러분들 문에 자물쇠가 걸려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이죠 들고 다닐 만한 게 돌멩이 같은 거 없나? 돌멩이 같은 게 어디 없나 여깄다 깡통 이런 거는 조용히 가야 되기 때문에 총을 쏘면은 질 때 안 돼요 이렇게 소리가 없는 캔을 집어서 아휴 아니 뭐야 잠깐만 캔 어디 갔어 에잉? 이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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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헣 갑자기 마이 지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난 그건 몰랐네 정말 졸라잉! 거짓말 한번에 짠! 고건 몰랐네잉 고건 몰랐네잉 저 빠르게 가자 빠르게 가자! 어? 아저씨 왜 여기서 누워있어 아저씨 살아있잖아 아저씨 왜 눈뜬 자세로 저렇게 누워있어 아저씨 뭔가 이거 게임 NPC같은 행동하기 싫지 그렇지 어? 일어나봐 에이씨 뭐 일도 안할려고 하고 그냥 쪽에 맞아야지 일을 안하면 아저씨 다리 다리는 괜찮아요 다리는 괜찮아요 음 음 예아 화염병 있는거 이번에 한번 써봤다 어떠냐 멋지지 설마 여기도 길이 없네 자 단산음료 하나만 구입해서 먹어봅시다 스트렁크 스프라이트 짝퉁 뭐야 방금전에 누가 막 소리지른거 같은데 몰라 아니겠지 뭐 그 스필슨 스트리트 워리어예 스탠프 그냥 카메라가 담기기 싫다는 니코야 저기요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막 죽여놨는데 어허 아 이거 이름이 맨이었어? 나 이거 맨인지도 몰랐어 난 멜로리 그건 줄 알았지 멜로리의 약자 M 난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내려봐 아줌마 매니캐스터 한 번만 더 합시다 브로스는 그냥 저거는 믿고 거르는 거다 나는 더 좋은 집을 빨리 얻고 빨리 저는 다음 마을로 넘어가서 정장을 입고 싶기 때문에 오늘의 목표는 정장까지 가는 걸로 근데 얼마나 많이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정장 입은 것까지는 아 도대체 카메라를 도대체 얼마나 찍는 거야 이게 경찰이야? GTA5 스토리버드보다는 아마 짧을거에요 아님 긴가? 잠깐만 내가 생각하기에 스토리버드 아마 메인 미션만 따지고보면은 GTA5가 아마 길거 같긴한데 GTA4도 아마 비등하게 길거에요 나도 이거를 예전에 친구집에서 했을때 한달동안 걸려가지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갔을때 얘기지만 그거 월만했겠다는건데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오래하진 않았어 저 중간에 있는 그 뉴욕 비슷한 곳까지는 가기까지가 아마 오래걸렸던거 같기도 한데 메 내 기억력이 그냥 감퇴했어요 감퇴 기억이 나질 않아 그냥 편집쟁이네 그냥 얘는 그냥 말하는거 자체가 편집이에요 편집 자 윈드밀 스트리트로 가라 이거 탔다고 경찰씨가 날 잡으려고 하진 않았으니 다행이다 잡았으면 그대로 난 그냥 잡혀가는 신세였겠지 폭력배들을 모두 해치워라 아악 과연 저 폭력배들은 다 총을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면 방댕이를 들고 있을까요 왠지 권총 들고 있을거 같은데 어 야야야야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좋아 쟤가 저렇게 오는거면은 좋아 쟤가 저렇게 오는거면은 앞에서 대기를 하는거지 앞에서 대기를 하는거지 나 잡을만큼 다 잡았어 나 잡을만큼 다 잡았어 도망쳐 경찰이 날 잡는다 하하 아니 퀘스가 끝나면 좀 어 경찰이 날 좀 어 놔줘야 될거 아냐 응 좋아 희한하게 GTA5보다 경찰 떼는게 쉬운건지 힘든건지 모르겠어 지호 그리고 이 총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워 먹으니까 다시 이렇게 찼네 ㅎㅎ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매니퀘스트는 언제 오는데 저 또 거부하겠지 역시 내가 필요하다 할 때는 안 나오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날 부르고 버거샷 헤이 버거 햄버거 하나 어떻게 포장지를 그대로 뜯어서 주냐 여기 음식물이 하나 있을 텐데 좋아 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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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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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글 이리야 나무도 안 맞네 예이 좋아 이걸로 확실해졌다 쟤가 그냥 튼실한 걸로 제이콥 꺼져 내가 왜 가 아 자 믿고 거르는 브루스 캐스트나 합시다 브루스 이 캐스트 그러니까 gta4에서는 주워서 던지는 게 있는데 gta5부터 없어요 그게 너 나한테 샷건 주려고? 감사합니다 이럴 땐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어 감사합니다 권총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갑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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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도 이렇게 운동해보고 싶다 존나 근육쟁이네 야 집 개좋은데? 야 집 개좋은데? 백펀치 왠지 미국 왜 이런 게임은 약간 정신나간 사람이 많지 황소상어 테스트 엥? 얼마를 줄 거지? 네 퀘스트는 좀 잡별해서 내가 좀 할 것 같긴 한데